깊은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는 여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들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왜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작용하는 힘을 발산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자, 양성자, 그리고 원자핵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내는 우주의 미묘한 균형은 경이롭고도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전자는 어떻게 원자핵을 중심으로 끝없이 돌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양성자와 전자가 서로를 끌어당기면서도 충돌하지 않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은 과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답을 찾으려 노력해온 주제입니다. 전하의 본질과 에너지의 복잡한 관계는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고 동시에 신비로운지에 대한 깨달음을 제공합니다. 전하의 신비와 원자의 미스터리 우리는 일상에서 전기와 자기현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고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것을 보기도 하죠.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중심에는 전하라는 보이지 않는 작지만 강력한 힘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하란 무엇일까요? 왜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돌면서 양성자와 충돌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미스터리한 세계에 대해 함께 탐구해봅시다. 전하, 물질의 기본 성질 전하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를 이루는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마치 사과가 빨갛고 배가 노란 것처럼 전자와 양성자는 각각 음전하와 양전하를 띄고 있습니다. 전하를 띄는 입자들은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 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전기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전기현상의 근원 전하는 단순히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하는 전기현상의 근원이며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다양한 전기적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전자들이 금속 내부를 흐를 때 우리는 이를 전류라고 부릅니다. 이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자기장은 다시 전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전하는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하와 에너지의 관계 전하는 에너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전하가 이동할 때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 전기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에서 발생한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변환되어 전구를 밝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전하 자체가 에너지가 진동하는 끈처럼 축적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하는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그 에너지는 여러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전하 자체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로서 에너지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양전하와 음전하 전하는 양전하와 음전하로 나뉩니다. 양전하는 일반적으로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가 가지고 있으며 음전하는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전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하며 이 힘 덕분에 원자가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면 왜 전자와 양성자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일까요? 에너지가 만든 균형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에너지에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 가능한 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치 공이 언덕 위에 있으면 스스로 굴러내려와 가장 낮은 곳에 안정적으로 위치하려는 것처럼 전자도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 상태를 찾으려 합니다. 원자 내부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준위가 있습니다. 각각의 에너지 준위는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전자는 이러한 에너지 준위 중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전자가 차지하는 에너지 준위는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면서 유지하는 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을수록 원자핵에 가까운 궤도를 돌게 되고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을수록 원자핵에서 멀리 떨어진 궤도를 돌게 됩니다. 전자가 충돌하지 않는 이유 전자와 양성자는 서로 반대 전화를 띄고 있어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왜 전자가 원자핵과 충돌하지 않는 걸까요? 이는 에너지의 균형 덕분입니다. 만약 전자가 원자핵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양성자와의 인력 때문에 충돌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자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에너지가 매우 높아져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피하기 위해 전자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하며 원자핵 주위를 돌게 됩니다. 이 현상은 마치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의 궤도와도 비슷합니다. 행성들은 태양의 중력에 끌려가면서도 일정한 속도로 공전하며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자도 원자핵 주위를 돌면서 충돌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궤도를 유지합니다. 우리가 전하의 신비를 탐구하며 에너지의 복잡한 춤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것은 마치 끝없는 우주의 비밀을 조금씩 풀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전자와 양성자, 전하와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이들 사이의 미묘한 균형과 상호작용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열쇠이며 그 신비를 풀어가는 과정은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탐구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이 우주 전체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전기와 에너지의 상호작용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결국 우리가 우주와 자신을 이해하는 데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